이렇게 해서 난 그냥 나이할 때 행복하니까 흥헤헤 스legt으로 좀 concludes Staat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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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sl Jadi 만 char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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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사 랑이의 채널을 통해 다행히 좋은데요. 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예언지의 영상에서, 한국에서, 영어로, 이 영상에서, 이 시절에서, 그 때, 이 시절에서, 이 시절에서, 이 시절에, 저는 좀 더욱,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게 SNICKERS! 아 few days ago, I also gave my reaction on it, 음, I will be mentioning the link for it right there in the corner by the end of this video and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So go ahead, check out my reaction review video on it ZZ SNICKERS! So yeah, let's go ahead and watch how Yoong Ji and Chaeryeong are, you know, getting drunk and having conversation. Let's go ahead and watch this because prior to this, I did give my reaction on Yoong Ji inviting Hoshi on her show and they were like crazy drunk. 호시가 이렇게 아 허range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baby once he is drunk so yeah for that also i'll mention the link right there in the description box and there in the corner by the end of this video so yeah let's go ahead and dive in straight but before that guys you know what do you have to do if you are new to my channel make sure you go ahead and click and instagram and do check out my youtube shots and other previous reaction review videos again they're also in the playlist section go ahead explore it watch them and enjoy so yeah let's go ahead and dive in straight let's go and does if you know hit I can't and if so cute hello jypc that's not gonna i i i i i 그 쌩갓치기로 가마 알아보고 진짜 너무 웃겨 아 일단 어제 먹는게 소화가 안되버렸어 근데 우리 또 뭐야 점월소 위에 겉멀소 위에 광고소 오셔가지고 또 반갑게 또 아휴 아 너무 웃겨 이렇게 해가지고 아따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아이디에이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먹으면 저 뭐야 아휴 뭐 건강해지겠지 아휴 뭐 건강해지겠지 맛있다 가마트배랑 맛이 똑같다 아휴 게스트를 위해서 또 음식을 좀 더 요물조물 만들어볼게요 뭘 만들거냐면요 포우드브 나초를 만들거야 포우드브 나초 포우드브를 일단 넣기좋게 잘라요 하휴 앞으론 그냥 우리 시켜먹어요 제발 좀 게스트도 시켜먹은 음식을 더 좋아해요 너무 귀찮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 올리브오일을 넣고요 자 그리고 또 원래는 원래 저 덜찌언니님께서 추천해주실 레시피인데 저는 여기다가 신라메소스 좀 넣을게요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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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늘 섞어먹어 보겠습니다 소주 2대1 아 이거 그 맛이요 잠시만요 나 그거 알아요 나 알아요 아 아 아 어머 되게 예쁘다 음 질투나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무서워 말 말 안 들려 누구 누구 영지야 채령이요 채령이 네 네 네 어머 어 상상 그 이상이다 상상 그 이상 Verse 3 ע 머리 많이 길었다 머리 많이 길었죠 우리 롱타임 노시하 네 Q. 최현 리와 유앤 미 봤었죠 네 사주를 보러 갔다 왔어요. 사주를 보러 왔어요. 근데 누구신지 일단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있지채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뭐 할 거다면요. 술 진탕 먹을 거거든요. 그 JYP가 말리든 말든 술을 먹을 건데요. 근데 우리 이렇게 대낮부터 술 마셔요? 그러니까 JYP가 대낮부터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같이 짠짠 쇼타임. 내가 먼저 마셔버렸어. 맛있었어. 맛있어. 깔끔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가 룰을 하나 넣을게요. 뭐예요? 웃으면. 웃으면. 술을 먹을게요. 웃으면 이제 깔깔 어금니 보이게 웃어. 웃으면 이제 깔깔 어금니 보이게 웃어. 그렇게 침울하게 있으면 방송 안 되니까 조금. 알았어요. 한 개 웃어주고 이 잔 있죠? 작은 잔으로. 네. 소주 한 샷집 먹을게요. 웃으면. 한 샷? 이렇게. 저 그렇게 마셔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얼굴이 엄청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베이스만 20분을 했어요. 준비가 된 여성이죠? 아니 밥 먹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구황작물. 나는 근데 구황작물이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처음 봐요. 이거 홍감자잖아요. 홍감자? 이게 카스테라 홍감자라 그래가지고. 카스테라 홍감자? 보통 감자랑 식감도 다르고 맛도 약간 달라요. 짠. 아니. 근데 아니다. 아니. 그냥 감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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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가렸는데. 아. 어금니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아니었나? 언니 너무 뻔뻔해서. 웃어놓고 어금니가 입 가렸는데. 이거. 이거 뭐예요 언니? 귀침 아 갑자기 어? 말했잖아 중요한 날 전에 그 붓기 뺀다고 언니가 그 귀침 쓴다고 얘기했잖아 언니 나는 붓기가 아니라 살이야 언니 너무 잔인해 나는 있잖아 언니 부종과 붓기와 살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언니는 이제 뭐 라면에 먹었다? 그럼 이게 부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라면에 먹었다? 그럼 그냥 먹은 거야 아니 어디서 이거를 사는 거예요 언니? 쿠팡 쿠팡에서 어이가 없네 어금니다 어금니 어금니 안쪽 봤어 충치는 없는 거 같다 언니 언니 처음 봤을 때 내가 그 생각했다 언니 그 얘기 많이 듣지 동화살 있는 거 같던 얘기 많이 듣지 나? 나는 진짜 내가 언니 막 버려 놓은 게 아니에요? 나 언니가 버려 놓은 거 아니에요? 좀 자신이거든 언니 처음 봤을 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 나는 원래 그 도화살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몰랐다 근데 언니를 봤는데 언니는 진짜 도화살이 있는 거 같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어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연습 다니고 할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인기 많았어? 아니 좀 연락처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아 나르시시스틱이 언니한테 갔어야 되는 노래였다 난 세 난 세 세 아 안 돼 나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내려놔 내려놔 괜찮아 나 이제 기분이 좋아지나 봐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언니의 모습이 나는 너무 매력적이거든 지금도 선글라스 낀 게 약간 도화살 한 겹 멀리 떨어져서 약간 필터 거쳐서 보려고 약간 선글라스 낀 것도 있고 사실은 부어서 그런 게 좀 더 크고 어쨌든 왜 부었어? 내가 어제 폭식을 했어 언니 그럴 수 있어 언니 폭식해 본 적 있어? 엄청 많지 진짜? 뭐 폭식해 주로? 나 주로 강냉이를 강냉이가 보통 이만큼 팔잖아 진짜 이만큼 밑에 가루 빼고 다 먹어본 적도 있고 진짜? 그래도 강냉이네 양심적으로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본 적 있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한 번에 다 먹어본 적 있어? 안쪽을 다 먹어본 적 있냐고? 없어? 있지! 있으니 물어보는 거야 있는데 그게 신기해? 프링글스 한 통에 500칼로리만 이런 거 알지? 암! 그걸 모르고 먹진 않지 근데 프링글스 한 통을 다 먹었을 때 약간 좀 뭔가 뿌듯함과 그러니까 와 이 촬영 진짜 대단하다 언니 있잖아 조금 슬퍼지는 게 뭐냐면 언니가 되게 막 야 이 촬영 오늘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머지않아 은퇴하겠는데 싶은 날이 네 한 끼 식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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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위장이 좀 많이 작아졌구나 그치? 어 근데 또 늘면 또 끝도 없이 늘어나 가끔 나 진짜 폭식할 때 있잖아 진짜 폭식할 때 그러면 거울을 보잖아 위 모양 위 모양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 맞아 그대로 보여 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에 보여 맞아 그대로 보여 그대로 보여 그럴 때까지 먹은 적이 있었어 나 얼마나 먹었는데 수박 반 통 아 거의 다 나가 나가 잠깐만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나 과자 세 봉지 막 이렇게 해도 먹어 어쩌라고 과자 세 봉지 못 먹잖아 난 먹을 수 있어 과자 세 봉지 과자 세 봉지 드실 수 있으세요? 과자 세 봉지 먹을 수 있어? 과자 세 봉지 먹을 수 있어? 과자 세 봉지 먹을 수 있어? 왜 못 먹냐고 나는 세 봉지만 먹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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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 세 봉지면 1500칼로리야? 언니 언니 나도 숫자 읽을 줄 알아 나 언니 호환이 두렵지 않아? 언니 대한민국 네티즌이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냐고 언니 대한민국 평균 식사량이 무섭지 않아? 감자 감자 그래 감자 감자 몇 개 먹는데 아 감자 폭식한 적 있다 감자 폭식 감자 폭식 가보자 감자 나 감자 진짜 배고파서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홍감자만 기다리면서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두 개만 먹어야지 근데 두 개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야 한 번만 더 먹을까? 세 개 했어 세 개 했는데 이미 배가 불렀는데 진짜로? 이미 배가 너무 불렀는데 설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무섭지 나무수게 다 먹어서 다섯 개 먹었어 다섯 개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배 찢어진다 배 찢어진다 배 찢어진다 언니 근데 혹시 나랑 맛장 가고 싶어? 아니 언니 컴백한다며 네 스니커즈라는 곡으로 컴백을 해요 어? 스니커즈라는 곡으로 컴백해요? 네 초코바? 아니요 그러면 운동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봤는데 사실 나한테 작사 문의가 들어갔던 저번에 마피아도 그랬잖아요 그 얘기 아세요? 원래 마피아 작사가 영지한테 들어갔었대요 아니 들어갔었어 이 얘기를 그걸 했었어야지 아니 내 마음이 언니 언니랑 언니 회사가 모순이 있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언니한테는 가서 정신 차려라 정신 쪽 꽉 붙잡아라 이래놓고 우리한테는 틱톡 챌린지를 취하기 전에 찍어달라 그래서 언니 지금 찍어야 돼 우리 지금 찍어야 돼 우리 지금 찍어야 돼 그러면 회사가 내가 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거야 당연히 당연히 너무 당연히 나는 그래도 나를 제일 신뢰해서 내가 보내신 줄 알았어? 우리 멤버 중에서 아 내가 그래도 회사의 믿음을 샀나? 그래서 조금 나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업되어 있었는데 언니 사실은 회사가 언니를 내보낸 게 아니라 내가 언니를 얘기야 뭐야 펭귄이야? 너무 귀여운데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귀여운 포인트가 있으니까 막 챌린지 알려줘 언니 챌린지 쉬워 푼 마 스니커스 좋아 지금 자기만 보는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잘하고 있다는 거야 좋아가 이제 챌린지 잘해 이거야 봐봐 이게 춤 잘 추니까 당연하지 푸마 했지? 스니커 하나 둘 레디 캣셀 고 멀리 가 보자고 야야 푸름 업 푸름 업 오케이 해볼게 역시 춤 잘 추고 오케이 언니 나중에 확인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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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지다스 모델인데 그럴래? 어머 어떡해 이거 먹어볼래? 이게 나름 언니 다이어트식으로 준비한 정말? 이게 뭐냐면 언니 가시오 가스워부신이냐고? 아니 그 가스워부신 아니고 이 포두부야 포두 포두부? 언니 근데 안 먹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따뜻해 따뜻해 바삭해 이거 맛있어 이거 이제 내가 아 취한 건가? 몇 개야?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멀민아 난 취한 적이 없어 언니가 약간 가오를 많이 잡는다 가오? 난 가오 같은 거 나 호세 있는 사람 제일 싫어해 진짜로? 진짜 꼴보기 싫어 그래 과자 세 개가 잘 먹는 건 줄 알고 얘기하고 많이 먹는다 그래 박수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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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취했지? 안 취했어 샷자마 한 거 더 때릴까? 그럼 화장실 다녀와도 돼? 어 다녀와도 돼 화장실에서 다녀오고 집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야 보내지 마 왜 보내지 마 난 재밌단 말 내가 이럴 날 했더니 언제 있겠어 영지야 언니 문 침실이야? 어 침실이야 미안해 왜왜? 침실을 봐버렸잖아 잔소리 so bad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난 그냥 나일 때 행복하니까 무우 agua 화장실용 복음인데 왜 안나와 근데 영지 되게 아기자기하다 뭐가? 방해용 너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악어 너무 더먹어 손 닫혀요, 조심해요. 이거 다친 사람 소주 먹기. 좋지. 안 아픈데? 귀여워, 언니. 언니는 귀여운 거 알아? 에이, 조금. 근데 주식도 하잖아. 누구? 언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나 어디까지 보낼 거야?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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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앞으로 3년은 안 열어볼 거니까 주식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버텨요. 존버해요. 존중하면 버텨! 우리에겐 1, 1원도 손절은 없다. 네, 영재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응. 언니 집 갈 때 몇 개 가져가라 그래. 이것만 탔는데 맛있는 거야? 안 돼, 언니. 우리 갈비야. 나, 나, 나. 나, 갈비, 나. 맛있다, 이거. 뺏어 가지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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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확실히 대취한다. 확실히 안 취한다. 확실히 안 취한다. 확실히 대취한다? 확실히 안 취한다. 아, 열심히 살아야 돼. 언니 라식 수술했다고 해. 맞아, 나 스마일 라식했어. 스마일 라식이랑 그냥 라식이랑 뭐가 달라? 약간 달라. 아, 언니도 몰라? 아, 내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돼. 내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맞는 건데. 스마일 라식하면 그냥 뭔가 뭐. 좀 기뻐. 또 좀 더 기뻐. 스마일 라식 왜 했어, 언니? 눈이 잘 안 보여? 응. 평소에 항상 렌즈를 꼈어. 아, 지금은 렌즈 안 껴도 괜찮아요? 어, 지금 렌즈 안 꼈는데 잘 보여. 저 지금 렌즈 안, 투명 렌즈도 안 꼈어요. 아니, 당연하죠. 근데 잘 보여요. 스마일 라식 해가지고 언니가 막 안경 쓰고 돌아다니더만. 아, 선글라스? 어. 엄청 사모님 같던데? 아, 그래? 어. 아니, 언니 사모님 같은 게 싫어? 나이 많아 보인다는 느낌인가? 어, 나, 내 기준에서 우선 사모님은 약간 머리 약간 이렇게 틀어 올리시고, 약간 트위드 입으시고, 약간 여기 핸드백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 해, 어서 그런 느낌이 나. 어, 나 나랑 동년배다. 잘 못 참. 언니가 확실히 나랑 나 있다 맞다. 근데 나는 약간 사모님 같다는 말이 약간 우아하다는 말씀을 들리거든요. 언니 되게 이 자세도 언니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앉아 버릇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과신전. 과신전이 뭐야? 이게 좀, 좀 너무 과하게 꺾여 있는 거야. 아, 그래?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언니랑 나랑 좀 섞자. 나는 너무 이렇게 돼있거든. 골룸만이야, 이렇게. 그 언니 혹시 그거 알아? 오스트랄론 피트쿠트 변화 과정 보면은. 그치. 이렇게 있지. 진화로 진화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고. 언니가,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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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언니가 오면버스 좀 다듬을게. 언니 술 좀 마시고 있어봐. 어. 그 자세 습관 같은 게 있어, 평소에? 다리를 안 꿰면 너무 힘들어. 다리를 안 꿰면 힘들다고. 그치. 근데 나랑 좀 다른 이유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나는 살쪄서 힘들어. 다리를 안 꿰면. 말랐잖아, 너.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너. 이길 게 없는 싸움이야. 너 내 몸무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 깜짝 놀란다는 게 위미한 결론인 건가요? 아니, 너 저번에 내 몸무게 들었잖아. 그럼 한 번 들어볼까? 그래, 나 지금? 자, 오늘 있지의 채령 씨 모셔놓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많이 온 거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울받네, 진짜. 언니 유튜브 같은 거 키면 뭐 봐, 보통? 나, 영지. 나? 그럼 나 말고는 콘텐츠 같은 걸 안 봐? 넷플릭스. 넷플릭스? 맞아, 언니가 근데 밖에 잘 안 나온다 그랬다. 완전 집순이어가지고. 왜, 왜?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싫어? 진짜. 집에서 감자 먹는 게 제일 행복해. 감자 먹자. 진짜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감자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맞아, 근데 언니. 안 외로워? 연애 안 해요, 언니? 안 해요. 어떤 아이돌한테 여쭤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할걸요? 전 진짜 안 해요. 언니, MBTI 검사해보면 아이도 떴다, 이도 떴다 그러지 않아? 아이만 떠. 아이만 떠? 확실하게 아이만 떠? 아이가 한 70 나오는 거야. 70이 나와? 응. 사람을 만날 때는 기가 빨려? 응. 기가 빨려? 응. 기가 빨리면 집에 가면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어? 응. 진짜? 응. 오늘도 집에 가면 누워있는 거야? 당연하지. 응. 기가 많이 빨려. 근데 나 저번에 한 번 보고서 되게 인생의 가치관이 약간 바뀐 거 알아요? 어떤? 어떤? 내가 그랬잖아.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내 영역 아니어서 그냥 뱉는 거라고 막 이러잖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래서 막 한국어 섞어가면서 해. Like, you know? 막 쌤 뭔지 알죠? 언니, 그건 버릇이 잘 붙는 거잖아. 나한테 내가 안 좋게 물들인 거잖아, 언니. A little bit 배고팠는데? 진짜 그랬어, 영어 선생님한테? 어, 근데 쌤이 너무 좋다고. 좋아하셨어? 왜냐면 내가 성격 때문에 약간 못 느는 게 완벽하지 않으면 못 뱉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한 번 만나고 와서 내가 진짜 약간 많이 좀 인생을 되돌아보는? 어, 진짜? 언니가 약간 주변 사람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 내 성향 자체가 워낙 눈치를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봐? 어렸을 때는 원래 그런 게 없었어. 옛날에는 내가 초등학교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막 그랬었거든. 아, 센스. 그래서 나는 항상 자신감에 막 없었던 적은 없었어. 근데 진짜 데뷔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바닥을 찍고 지하를 뚫고 갔던 거라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 언니 뭔가 약간 언니를? 나 엄청 많았지. 예를 들면? 나 데뷔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 왜?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몇 명. 각시 그냥 다 인중 뜯어버려. 각시 그냥 인중 뜯어버려. 누가 누가? 언니만큼 깜찍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나는 항상 남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배려를 좀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고. 약간 내 반응이나 리액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되게 많이 쓰려고 했는데. 그게 남들 눈에는 되게 가식적으로 보였구나. 나쁜 것도 싫고 착한 것도 싫으면 도대체 내가 어느새. 누가? 누가? 체령이 너무 대견해 해봐. 체령이 너무 대견해. 체령이 너무 대견해.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너무 대견해. I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are? But 케어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어.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괴물 아니고 우리 인공지능 아니잖아. 당연히 신경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언니가 개쩐다는 것만 언니가 알고 있으면 돼. 네. 진짜로. 진짜 나랑 약속. 좋아. 근데 선글라스 벗으니까 훨씬 아이컨택 하기 좋다. 좀 쑥스러운데요? 다시 쓸래요. 언니 여러분 스트레스 뭘로 불어? 나? 응. 집에서 감자 먹어. 나, 나, 집? 크크크크크 시작하니. 언니. 응? 집에 가면 안 돼? 나? 응. 집에 가. 어, 집에 가. 집에 준 거. 그럼 나 감자 챙겨서 가는데? 어, 감자 챙겨서 가. 이거 들고 와. 어머. 이렇게 가. 진짜요? 그러면. 몇 개 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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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맛있어 소금 좀 뿌려가려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어 정말로? 진짜로? 어 언니 고마워 나도 공강 또 보자 그 영지야 그거 챌린지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멋있어 아니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우 they were so cute together I love them alright oh my goodness they were so cute together I just love them I never knew this side of Cheeryong like this is the first time I'm ever seeing her in a variety show and Yeonji is just awesome I just love her after Jessie is if there's any host that I love it's you know any female host that I love is then it's Yeonji I just love her her energy is like some other level like you know and yeah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he comment section guys I see your fans are saying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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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yong is so funny and entertaining wish she was featured more in variety show as an individual artist I wish to you know because she seemed so comfortable and enjoying herself she did not want it to grow I felt like you know she found her bestie and you know she wanted to spend more time I felt like you know like the way Cheeryong was like okay okay bye bye she was like oh no I want some hug more yeah some fan is saying she's so adorable and charismatic I smiled and laughed the entire time Cheeryong is so respectful and funny best girl some fan is saying Cheeryong is the cutest human ever also I keep thinking how beautiful she looks this episode too I love her black hair so yeah guys that was my reaction I hope you guys enjoyed it because I did really and yeah so yeah guys if you like this reaction review video then please please go ahead and give this video a big thumbs up also at the same time do no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if you're new over here then welcome to Muni Sarang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and yes please go ahead subscribe to my channel also do not forget to turn on the post notification do follow me on Instagram and Twitter and do check out my previous reaction review videos I will be mentioning the link for it right there in the corner and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and let me know which other video of Yeonji being a host and you know there is I guess Yeonji also called Subin on her show so yeah if there's any such suggestion let me know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guys next I will be also giving my reaction on Subin and you know Subin on Yeonji's show so yeah I will be coming up with more such reaction videos only for you guys till then take care be safe and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till then bye bye